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상왕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그건 안되겠습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인수이칙도 안되면 할 수 없죠가 아니라 겉으로는 안되면 할 수 없죠지만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망신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색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참모 100명이 대통령 1명 의지를 못 꺾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보면요. 당선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워딩을 잘 봐보십시오. 청와대에 한 발도 들이지 않을 것이다. 통이동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봉꽃이기 전에 집무실 이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쭉 냈잖아요. 그게 김은혜 대변인이 만들어낸 말 같아 보이세요? 당선인의 말이에요. 대변인은 원래 당선인의 말을 물론 마사지를 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선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 부탁하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작을 해서 아무리 방해해도 난 안 들어가. 그런 건데 이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게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선인이 며칠 전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후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격앙된 어떤 표정을 감추지 않으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감정이 그대로 워딩에 드러나잖아요. 내가 만나서 뭔가 부탁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비굴하게 대통령한테 가서 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럴 필요를 못 느낀다. 특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지를 계속 지금 갖게 된다면 그러면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 가장 눈에 잘 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례적인 일이 자꾸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으니까 라고 하는 건데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적어도 당선인에게 어떤 차기 정부를 이끌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모습은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양쪽 입장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자님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이런 어떤 공백 이런 것이 없이 그 시위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반대나 협조 거부나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자꾸 그렇게 오해가 그런 오해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상대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을 거절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시 해보면 상식의 선에서 받았을 때 만나자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얼굴 붉히고 나오면 더 저는 안 좋은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달라. 자꾸 올려놔야 되고 접근실 만나자.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청와대 대변인 시켜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십 년 있어 온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날짜까지 언제까지 딱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무진이 아무리 만나봤자 전권이 없으니까 당선인과 대통령,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나치겠습니까? 이러다가. 제가 볼 땐 청계천만 건너면 됐는데요. 한강다리를 건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전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한강다리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재원 비서실장이겠죠. 그러겠네요.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도 아마 장재원 비서실장인 겁니다. 장재원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기자들 만났을 때 한 얘기인데요. 두 분이 만나서 얼굴을 불 켜고 나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얼굴 불킬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비춰지거든요. 이 말로 보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럼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회동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당분간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5월 9일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5월 10일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하셔라든가 5월 9일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5월 10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만남이 결국 끝나면 이건 국격에 상당히 소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 모양은 좀 피해야 하는 게 맞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정치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선인 혼자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에 효과가 나는 건데 당선인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부담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양측에서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될 거라고 하면 어찌 됐든 회동은 지금 이 정도 한 보름 가까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앞으로 좀 더 이례적인 모습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참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혹시 악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 인사권에서도 보이는 거죠. 한국은행 차기 총재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IMF 국장, 이창용 국장을 내정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발표와 함께 얘기한 것은 저 인수위측하고도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수위측은 언제 협의를 했다는 거냐. 이러니까 이것도 또 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하고 장지원 비서실장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의 말 중에 공통적인 것만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두 차례 얘기를 나눈 건 맞다. 얘기는 했다. 왜냐하면 이거 양쪽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인 이창용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사전에 한 번쯤,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났다고 하는 거 하기 전에 사전에 김창룡 후보자와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대 교수 이름이 거론됐다고 하잖아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지원 비서실장이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긍정적인 의사 표시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 발표가 나기 한 10분 전쯤, 이건 장지원 비서실장의 말인데요. 그때 연락이 한 번 더 왔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지원 비서실장은 나는 너무 황당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잖아요. 어찌됐든 두 차례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 의견 교환을 청와대 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후보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당선인 측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 것 보니 당선인 측에서도 뭔가를 검증하려고 노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지원 비서실장이 긍정적인 신호든 뭐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동의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장지원 비서실장 말을 보면 공식적인 협의 절차나 테이블에 앉아서 인사검증 하나하나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전협의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이 못 만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당선인과 대통령 메신저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인사권자의 인사 문제를 저쪽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인사권자가 이렇게 두 사람을 지금 놓고 고민하고 계신데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정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건 메신저가 월권이 될 수도 있고 어디까지 의견을 구해야 되는지 둘 중에 정말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물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압축해서 둘 중 누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후보자가 더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괜찮네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시로 뭔가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 청와대가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이 좀 좋답니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분명히 인수위 측에 자료 저희가 확보한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돌아가셔서 잘 좀 상의해 보시고 일단 언제까지 연락을 주십시오. 뭐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뭐 사면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뤘던 이런 얘기 권성동 의원 말로는 공감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청와대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그널을 동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얘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계속하면 대화 내용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2022년은 녹취록의 시대입니다. 안 되면 그 녹취록도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도 합니다. 이거 너무 인수위직에 이것저것 제동을 거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유리한 걸 선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인데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무슨 내용인지.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는 해방 놓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다가 이런 뜻을 전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주가 확 바뀐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 의심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용산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마구마구 억지 주장과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엘도당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또 어찌 보면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그마한 집무실 따로 마련해 가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착착착 진행되면 국민의힘이 또 유리해지긴 하죠.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청와대에 한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겨냥해서 저러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도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사실 소설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길어지는 논란과 갈등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나타난 결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의도의 측면으로 보면 저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당선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 당선인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장재원 비서실장이나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그랬고 다 주변에서 속도 좀 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당선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인이 아니다. 내 의지로 하겠다. 이렇게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인이 지방선거까지 생각해서 내가 지금 집무실을 옮기려고 고집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문에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논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집무실 이전을 막는 것에 대한 불순한 의도나 또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는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의도의 불순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깔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거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자칫하다가는 전임 대통령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지지율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역대 그런 적은 없었는데. 2012년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비교하잖아요. 거의 비슷했다고 얘기하고요. 이번에 0.73% 차이 나는데 그때는 51대 49이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도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지지율이 70% 넘었어요. 70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도 취임 치우기에는 기대를 갖고 응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역대 정부들이 보통은 그랬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 이전 문제에 김겸원 원내대표도 조금 속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여론은 훨씬 정치인이 민감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당선인은 그냥 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취임 초기에는 보통 나중에는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통합이나 화학, 협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주는 데 있어서 페널티 규정을 갖다가 만들어서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으면 안 되고 현직은 또 얼마를 더 깎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깎인 사람이 하필 홍준표 의원인데 상당히 좀 반발하는 것 같죠? 우리가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때 나름의 기여한 바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부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의원한테 25%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치다. 다시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첫 공관위 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룰 바꾸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이준석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감점 기준을 만든 거예요 대체 그럼? 서로 간에 주장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서 만든 거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서 온 거. 갖고 왔더라. 그냥 표결에만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만들어왔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논의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한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녹취록도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원 의원은 틀림없이 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가 들고 왔다 그러는데 당대표는 나는 감점 기준 만들지도 않았는데 저 양반 참 방송에서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시네라고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이전의 이준석 대표 스타일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하고 막 맞서고 보이콧하고 튕겨나가고 다시 오고 이게 몇 번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용해요.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 제가 볼 땐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의 힘의 무게추가 윤석열 당선인으로 확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건 확실하죠.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자기 목소리 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본인 스스로도 조심할 거고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내가 공천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적인 의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회관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의지가 투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는 당의 전력은 지금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의 갈등 대결에 힘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 당의 존재감이나 당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잔치하면 서로 간에 더 많은 거 먹고 싶어서 싸우게 되잖아요. 아기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서로 내가 출마하겠다고 나올 거고요. 공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도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지만 누구를 내보낼 건지 사람을 고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진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게 맞습니까? 아니요. 당내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고요. 아이디어예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 나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던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를 서울시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국면이라는 걸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후보군으로 지금 꼽히고 있었던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박영선, 출미애,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판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송영길 전 대표가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고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피습도 당하고 이런 데도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겨났을 수는 있겠는데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나올 사람이 없다. 이런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그냥 이재명 후보한테 찍었던 그 표 그대로 우리한테 올 것이다 생각하고 선거 준비하면 제가 볼 땐 100점 100패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간 거하고 인천시장인가요?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건너오는 거하고는 또 모양새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중량감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는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혁신하거나 진정당이잖아요. 대선에서 그러면 정치개혁을 하는 모습이나 뭔가 좀 다른 면모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586 용태룡 얘기하고 그리고 선거 불출마 선언했다고 하는 전 당대표를 다시 데리고 나와서 서울시장에 출마시킨다? 얼마나 유권자들이 동의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게 져야 한다. 지더라도.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는 양방의 양강부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양강이 맞습니까? 그렇게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광원, 박홍군. 이렇게 양강으로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당내 주류 그리고 친문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이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 대통령 임기도 끝나가는 상황인데 다시 문 대통령을 당대표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낙연계하고 이재명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런데 다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재명 상임고문을 상임고문을 다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시 뭔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에는 누가 제일 유리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계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경 발표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입니다. 원내대표 경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김상환 평범